한 시간 한 번 못 잤다 왜 이렇게 쳐져 있어요? 오시는 척하네 오시는 척하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슈퍼스니 여러분들도 하면서 저희는 고생을 해서 부르고 모두의 뒷쪽에서도 여러분들의 한 소소를 들이면서 저희들의 가슴이 뛰어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슈퍼쇼를 한 지 우리 투어를 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 또 한국의 슈퍼니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의 함성소리를 듣게 돼서 안녕하세요 교현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위원장에 참 수많은 수많은 게 아니라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수많은? 아니야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최애일 수도 있고 차이를 보러 오셨을 수도 있고 SM타원의 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손 흔들었는데 다들 열심히 소리 질러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저희 SM타원 가셨던 분들이 여러분들 이 범위 싹 다실 수 있도록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MC가 아닌 리더로서 인사드립니다 이디균 안녕하세요 무대하고 다음에 공연이 이루어지는 SM타운 패밀리 공서트인데요 저희 가족들이 함께 보인 만큼 우리 객석에 많은 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오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이 SM안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뽑혔으면 좋겠고요 남성 팬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사랑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맞으시네요 저희가 이제 서울 쪽에 고주를 하다 보니까 어제는 제가 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거야? 라면서 약간의 불만 소리를 하긴 하긴 했지만 막상 수원에 와서 공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아 무대에서 아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수원에서 유명한 수원 왕단빛 통장